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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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엽키 떡볶이 먹을까 중국 당면과 허니 콤보랑 맛있데 손 떨리는 매운맛에 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데도 계속 먹게 만드는 이 중독성 음사운드 또 묻혔어? 당면이 양념을 쫙쫙 흡수해서 이 양념을 그냥 이렇게 들이마시는 그런 그런 기분입니다 어우 허니콤보 한번 갈까요? 허니콤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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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는데? 허니콤보 하나만 더 먹자 허니콤보 주먹밥 아 주먹밥이 진짜 잘어울리네 헉 큰일났다 면들이 점점 불코있습니다 이걸 빨리 먹고야될거같아 아 쉬면 안돼 매운맛에 감각이 집중되지않게 정신을 흔들어야됩니다 아냐 좀 쉬자 아 안되겠다 쓰읍 하아.. 아 그러니까 엽기떡볶이인데 떡을 아직 안먹었네 떡을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맵네 아 다음날 화장실 어떻게 가지? 아 아니야 그거는 내일 생각하기로 하고 아니 생각도 하지마 그냥 직접 경험하기로 하고 당면을 채집합니다 채집 당면을 놓고 주먹밥을 놓고 큰일 날뻔했다 큰일 날뻔했어 이 당면을 막 잘게 잘라서 막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당면을 막 잘게 잘라서 막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괜찮은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당면을 말아 안녕하세요 도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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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딩이 밥 급 iyorsun 오, 잘 어울리는데요? 오, 그냥 이렇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. 치킨과 합류. 후추 추천. 이거랑 잘 어울려요. bowing. 제가 special. 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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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가 너무 잘 어울려요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